햄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햄튜브입니다 저의 자신감을 찾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햄구들께 제 얼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오늘은 제가 손님들을 우리집에 초대해서 정말 오랜만에 늘 해볼겁니다 얼마전에 꽁지님이랑 망가녀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걸스나이 또 하면 너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도 햄구들이 아주 사랑하는 꽁지님이랑 망가녀님과 함께 같이 집거 걸스나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9시에 잠실에서 영화 한편 때리고 집으로 와서 재미나게 놀 예정인데요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닥터스트레인지 3D를 보고 집으로 올 예정입니다 지금 너무 기대가 되고 베네딕트 컴버 매치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보고 싶네요 생각구 그러면 영화를 보러 잠실로 떠나볼까요 닥터스트레인지 저의 자신감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걸어온 건지 뛰어온 건지 알 수 없는 캠핑몰스 우와 내가 보여 파페 하지마 생각구 영화가 9시 영화인데 시간이 8시 57분이구요 망가녀님은 아직 강남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망가녀님은 망가녀님은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뵐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꽁지가 쏜다 쏭지 뭐라고요? 예? 조심해 햄과 꽁 진짜 굶어본 사람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드디어 왔다 그럼 빨리 영화를 보러 갑시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의 사이다 역시 예상대로 망가녀 aka 포미콘 미안하면 이 팝콘을 맛있게 먹도록 해 아 감사합니다 버리아 사이디를 맛있게 먹도록 하세요 똑바로 먹으라고 영화 어땠어요? 영화 완전 재밌었어요 또 보고싶어요 이 분은 두 번째인데 우리 집을 가야겠어 네 이제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같이 팬티블네 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만 가자 구름이야 친해지기 위한 꽁가녀 하지만 구름이 나이 더 좋아하지 바보같은 고양이 살 빠졌어요 그쵸 너무 말랐죠 구름아 너 그렇게 말라서 어떡하니 뼈밖에 없어 이상한 사람들이지? 저쪽으로 가지마 진짜 이상한 소리들다 네 오늘의 걸스나잇의 주제는 치엘입니다 치엘 킬링 킬링말고 킬링말고 칠 평소에 편집하시면서 너무 고생들 하시니까 제가 특별히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너무 편하잖아 오늘 약간 힐링 이 인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군요 힐링 영상 제가 가까이 하기 편한 바지 두 벌 준비했습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지금 거기서 벗으시는 거 아니죠? 역시 뭐야 아 씨 나는 자 이렇게 편한 바지로 갈아입으셨으면 제가 마실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드링킹은 오렌지 주스입니다 혹시 오렌지 주스 알러지 있으신 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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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행복하다 걸스나잇 너무 좋아요 돌아가라 뭘 돌아가라 다들 내장 내장 티멘션 하하하하 햄가꽁 누가 바지를 저렇게 벗어놨지? 사람아가 누워있는데 여기 누가 저를 저래 났지? 되게 이상하네 원래 저런 게 있었나 우리 집에? 추워 하하하하 햄가꽁 네 그러면 오늘 걸스나잇 칠 치 치 칠엑 칠엑스에 맞게 제가 우리 꽁지님과 망가연님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요 하하하하 그 제가 오늘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제가 하하하하 꽁가연님을 위해서 오늘 간단하게 코너 속의 코너 미니 쿡튜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요리 피자 돼볼까요? 요리 콕채문에 하러 갑시다 고고고고 예시 햄가꽁 갈비 자 그러면 오늘의 요리 갈비 섹시 하하 섹시 디멘션 내게 허락된 건 귀엽기만한 자 닭갈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아아아아아 면대 제뿌어 아니 햄나 뚜껑을 못 열고 있으니 냉큼 도와주시겨라 망했구나 희흐흐흐흫 이번 요리는 시작부터 망한 것 같구나 오일이 그거 왜 이래? 조승! 다 찐 거 알지? MY HAND! 자 뭐 이래? 잘 들어주세요 도저히 이 요리가 진행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참가꽁!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 ASMR MITV ASMR 피친되는거 아니지? 우와 맛있겠다 우와 오일이다 우와 저희를 위해 사오신 건가요? 그럼요 세상에 자 이렇게 닭갈비를 잘 잘 볶아주면 됩니다 다정큐브 와우 멋지다 벌써 맛있겠다 냄새가 정말 아니에요 오오 양파를 써는 햄큐브님 오오 세상에 멋있어 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버릅니다 이게 그릇에 무슨 말인지요? 오 잘 써는데요? 오 아니니? 오 뭔 일이에요? 햄가꼭 닭갈비가 좀 익었으면 가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먹기 좋게 한입 크기 굉장히 노련한 햄큐브 어디서 이런 정보들을 얻어왔던 것일까요? 제가 닭갈비 전공을 했거든요 네? 거짓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놀랍게도 주변을 요리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거짓티브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거짓티브까지는 아니라고요 햄가꼭 이제 닭갈비가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음 으악 햄가꼭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한 점? 응? 나 기미성궁?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먹어보거라 맛있네요 맛있네요? 38초 뜸 들이다가 말씀하시네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먹어 음 음 지금 여기다가 코 뱉신 거 아니죠? 진짜 이 사람 봐 코 뱉었어 음식에다가 코 뱉었네 내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맛있네요 양념이 잘 됐어요 매우 매콤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셋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걸스나잇 안녕 우리는 이제 세수를 하고 걸스나잇에 가장 중요한 팔교를 하고 슉 그리고나서 숙면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면? 교장기 꼈다고 지금 저를 놀리시네요 끝까지 놀리시네 숙면이라 포근해요 그만해 야 아무튼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운전 조용히 해줄래 세수를 하라 진짜 빠르다 기후 꽁지 시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찾는 거 아니죠? 우리가 무슨 유튜버의 목숨과 사람들도 아니고 생강꽁 엄마 나 칫솔 안 들고 왔어 여기요 어머 깜짝이야 나 비교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쓰는 수가 있어 왜 그래 그래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나 통할 줄 알고 닦아 드릴까요? 예? 아 아 으 으 으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되게 통을 잠깐 잘라 저는 6번 했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고 그래 뭘 쳐다봐? 뭘 봐? 자 눈을 감고 뽀진념부터 하겠습니다 뽀진념부터 하겠습니다 뽀진념부터 이 셋 중에 하나는 슈렉팩입니다 자 하나 뽑아주세요 뭐지? 뭐지? 답이 정해져 있는 거 같은 느낌이야 빨리 뽑아주세요 뭐지? 이거 왜 뽑히지 않는 느낌이야 아 아 아 아 아 오늘도 이렇게 간신한 성공적인 마무리 할 수 있을까?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어 갈까요? 마사지 고맙도 퉁 퉁 퉁 퉁퉁퉁퉁 퉁퉁퉁퉁 아 제가 오늘 꾸진노 5번 줄겠습니다 흐어 나 죽어 흫 흫 구름아 잘 잤니? 구름아 잘 잤니? 어... 나 죽어? 구름아 잘 잤니? 구름아? 잘 잤니? 아직도 주무시는 꽁지님 피곤해 보이네요 굿모닝! 망가연님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넌 밥의 노... 밥의 노예야 앉아 옳지 햄과 꿍! 햄과 꿍! 와 맛있겠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꽁지 그러면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뭐만 checkout name 있으니 뒷고끝 wasted 잠시 뒷고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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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 TV 갈 게 반 갑